월, 화, 수, 목, 금, 토, 일 피부 전문가가 내 피부를 관리해준다면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겠죠? 그 느낌 한번 느껴보세요 스킨팩토리의 미세전류 마스크팩입니다 28년에 화장품 전문가, 피부과 전문의 20년 이상의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연구하고 연구하고 연구해서 만든 팩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르다고 느꼈던 게 올렸을 때 느낌 자체가 좀 달라요 얼굴에 올리면 되는 일반적인 마스크팩이랑 달리 인체에 흐르는 생체전류와 탄소시트가 에센스를 원활하게 흐르게 도움을 줘서 진피층에 더욱 탄탄하고 깊게 파고들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피부 표면만 걷도는 게 아닌 정말 피부 안 깊숙이까지 영양을 넣어주는 겁니다 아무 고민 없이 마스크팩만 이렇게 탁 올려놓으면 진피층까지 깊숙하게 영양을 채워주니까 진짜 일주일 내내 전문가들이 내 피부를 관리해주는 그런 느낌 느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관리하는 거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스킨팩토리의 전문가들이 관리해드릴게요 스킨팩토리의 미세전류 마스크팩이었습니다